자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화풀이 상대를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저그고수만 그래 저그로 가자 저그고수 초고수 어? 근데 너니김 붙어보며 안다 붙어보며는 안다 오늘 좀 어지러운 날인데 이거 자 하지만 내 저그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이번에 김원선님 슈퍼채팅 이찬원 감사함 원선님 알고보고 유튜버넌우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내 저그를 무시해 내 저그를 무시해 보여주지 보여주지 아 그래? 내 실력을 보여주지 여기로 기대를 안함 미친구 큰일날 소리하는구만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10분 컷 오케이 김은성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실력으로 보여줄게 저는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칠 일이 없다 일이기 때문에 자 자 아 김님 말고도 수원 감사합니다 울트라미션 가시죠 울트라미션이요 이때 알겠습니다 아 아 2,000원 감사합니다 자 정찰도 갑니다 이번판은 한번 이기자고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하면 이제 안진다 마인드로다가 딱 센터도 서치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이상한것만 안다가면은 되거든 일단은 센터 한번 훑어줬구요 센터 한번 훑어줬고 스포닝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구요 가스도 한번 올려줍시다 상대가 이제 어디에 있을까 열한신은 아닌것 같구요 열한신은 아닌것 같구 어 백악돈인가요 그러면 어어 마린이 왜 계속 구석에서 나오냐 이 친구 가주 가줘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제발 죽겠다 야 아 이거 죽으면 안 돼 오 제발 제발 아직 모른다 이거 죽을 수도 있다 아 제발 제발 아 죽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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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하 오씨 위험했어 앞마다 먹나 안 먹나 확인해볼까 없으면은 가스구요 아 가스를 이미 향료를 봤구나 성큰 지어줍시다 오 직업했네 어 이거 상대 한 번 오겠다는 거네 마린이랑 같이 두마리 찍었잖아 가 임마 멀티가 없어요 이 친구 히드라리스크댄 에이스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면 점프니 적절하게 딱 완성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그러면 이제 다 붙여놨습니다 적절하게 일단 다 찍어준 다음에 자 해결을 할게요 뭐야 바이오닉이야 바이오닉이야 뭐야 메딕이야 자 자 새롭으면 깜깜하네 상대가 일단 바이오닉을 합니다 바이오닉 열풀 일단 할게요 들어오게 들어오게 들어오는가 자신 있으면 가습하구요 이럴줄 알았으면 이거 무탈에 갈걸 그랬다 자 후소가 좀 계속해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현재 공중해서 뭐가 이제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고 어 à à à 어이구 딸을 틸을 뻔 answers 무섭게 아주 무섭구요 일단 자 멀티 가 상대가 없어요 멀티가 없습니다 ены거 바꿀게요 본진뤄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상대방 갱짐프레를 하겠다. 파이어도 올려주겠습니다. 일단은 좀 테크니컬한 상대네요. 빌드가 럴컵브레드 해주고요. 럴컵브레드 스무쌍 해주고 조론을 좀 더 찍어주겠습니다. 다들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내가 봤을 때 드랍십의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뭐야? 아 일하는 척하는 게 아니었구나. 가끔가다 이제 일하는 척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자 드랍십 체크를 한 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지금 온다고? 드랍십이 왜 이렇게 빠른데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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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타임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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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 또 오겠는데 이거 일단은 그래도 막았어요 어씨 시야 없을 때 들어왔네 이 친구 자 일단 류탈을 찍어줍니다. 류탈 찍어줬고요. 시압도 하고 류탈이 그래도 뚫거란 말이지 류탈이 뚫거에요. 정면에 일단은 병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나오네요. 여기다 버루 한 번 도르마무 아 이것도 후원 감사합니다. 와봐 배쓸이 떴어요 일단 배쓸이 떴지만 괜찮아요 열토가 있기 때문에 이탈 좀 찍어봐 일단 어딨어 어딨어 몰아서 온다구 자 류탈 좀 흔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류탈 류 자 가난하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브라시 일단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자 추가적으로는 없다는 것도 윗군을 좀 털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래비 좋습니다. 비벼줘버리기 비벼줘버리기 좋고요. 털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줍시다. 계속 써줄거야 나는 계속 짤짤이 계속 두부로도 찍어주고요. 럴커를 일단 전진배치를 좀 해볼까 이거 방업이 돼있습니다. 계속 털어줄게요. 계속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럴커입니다. 어? 럴커가 많구만 자 상대가 이제 정면을 신경 쓸 때 한번 갑니다. 자 그렇죠 계속 이제 잡아주고요. 아 뭐야 아 히덴 깨졌구나 아 계속 SH 했는데 어쩐지 어쩐지 안 찍히더라 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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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제 밖으로 써줄거란 말이야 상대가 그거를 제가 안노려줄 수가 없죠 자 럴커 가주구요 하이브 갈 준비합시다 하이브를 갈 준비를 해요 어딘가 있을텐데 이거 자 칼 많구요 자 럴커를 일단 계속 뽑아줄 준비합시다 베스를 좀 잡아주면은 좋긴한데 일단은 지금 상대는 많이 밀공되어있는 상태구요 밀공상태 베스를 잡아줘 그렇지 좋습니다 이제 나오려면은 한세월이에요 한세월 드랍시 여깄구요 자 이 앞마당 내가 먹어줄게 어 너는 지금 상대를 잘못 건드렸단 말이야 화난 호랑이를 건드렸어 지금 상대방 자 영원히 영원히 못 나올 줄 알아라 어 자 베스리 일단 풀거구요 퍼실리티가 깨졌구나 그래서 베스리 안나오구요 드랍싱만 좀 조심해줍시다 드랍싱 가죠 드랍싱 이건 이제 잘 막아주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막냐 모르는 척 한번 해줄게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한번 해준 다음에 스탑러크 한번 걸어주구요 와 뭐든가 자신있으면 자신감있게 올겁니다 아마 그렇지 낚아먹기 너는 절대 못 나올 줄 알아라 어 이 친구 자 가스가 없을거에요 가스가 영원히 못 나와 쉽네 자 병력을 계속 찍어줍시다 그 영덕되게 갈 준비도 하구요 또 털어줄 수가 있다고 나는 정광열림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쭉 뎁시다 하하 맵쓰고도 못이기면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주지가 나왔어요 야 근데 드랍싱이 왜이렇게 빠르냐 상대 일단은 화풀이를 제대로 하긴 했네 여러분들 아 창대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시구요 성현님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최종면접 남았어요 흑크 아유 반갑습니다 자 감이 돼 저구를 무시해 어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구요 여러분들 투베럭이었어 투베럭 투베럭 아카데미 상대가 일단 굉장히 공격적인 빌드를 택했습니다 이거 오버 잡혔으면은 좀 큰일날뻔 했겠다 근데 자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 가구요 자 팩토리 이 친구 드랍싱이 좀 빨랐어요 자 스타포트 올립니다 나름의 나름 필살기였나봐 이게 필살기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럴커였죠 럴커로 공격 갈라 했는데 드랍싱이 오더라구 자 드랍시 어쩐지 10분껏 한다는게 이거였네 어 자 여기서 여기서 상대가 이제 드랍싱 통하면서 가제이 어 여기서 이제 이긴줄 알았을거란 말이지 어 어 어 자 하지만 일단 막아줍니다 도블링이나 럴커랑 같이 막아주고 상대는 이제 베스를 타고 있죠 가스가 근데 그렇게 많진 않거든 자 꽤 많이 잡아줬어요 육군 야 나 여기서 라바가 노는게 SH 계속하는데 어쩐지 안찍히더라 자 계속 잡아줍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자 이런식으로 드랍싱은 드랍싱이 있는걸 알기때문에 드랍싱이 있는걸 알기때문에 드랍식을 많이 해줬죠 가까운 곳에 시약구 해놓고 시약구 해놓고 자 퍼실리티 배스를 못찍어요 드랍싱 이제 리페어해서 갈 준비하죠 앞마당을 먹어줍니다 자 이미 시약구 다 다 돼있거든요 자 여기서 털면은 드랍싱이 당연히 떠날 수 밖에 없겠죠 상대입장에서 하지만 저는 여기서 봤습니다 넓혀있어서 바로 받은가구요 상대입장에서는 일단은 마지막 드랍싱이거든요 못받길 바라면서 이제 지금 갖춰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이제 가는건데 야심차게 갔을거에요 그래서 스팀 빨고 바로갑니다 털기 위해서 하지만 하지만 바로 죽죠 이미 봤거든요 를코로 이제 데뷔하고 있었거든요 허무하죠 이걸로 이제 많은 변수를 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을텐데 아주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G가 나올 수 밖에 없죠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뷰요님 반갑습니다 앞마당 있는거도 확인을 했구요 럴커 방이 없지도 않아 아 기분좀 풀리네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는 좀 정신없었고 럴커 방이 없었을텐데 럴커 방이 없었을텐데